이번 달아! 빨리 뭐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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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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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어! 오빠들! 아까는 별로 안 오셨네요. 이따가 도착해서 렌즈에 빗물 좀 닦아드릴게요. 지금 비 좀 맞아요. 자, 이제는 오빠 파라솔을 먼저 쳐줘야 되는데 카메라 다 맞는데 아까 내가 파라솔 먼저 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크랍네 자, 갑시다. 카메라를 이거 다 설치해야지 이거. 일단은 여기다가 설치를 해줄게 할게. 어? 야! 입주났어! 입주났어! 입주! 입주! 그렇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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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내가 아까 입주를 했잖아, 이번데. 잡아야 된다. 자, 가자. 이제 도구에서도 날 뜨기지 않았니?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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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친다, 친다. 제발 가져가자. 오, 그래! 걸렸어? 뭐야, 이 땐 진이야, 이 싱그레. 걸렸어, 걸렸어. 왔어? 왔어, 왔어? 아니, 빠졌어. 빠졌다고! 와, 이러이 싱그레. 와, 첫밭부터 빠지면 어떡하니? 절대 못했어, 훈비. 대신 됐어. 아멘. 아! 뭐 한 거 해, 싱그레. 개헉덕이 진짜 정신 못 차리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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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빠, 돌돈 있네요, 돌돈 있어. 오, 많이 먹었어, 불쏘라. 바늘이 문제 아니냐고요? 바늘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어제 만든 거? 그게 문제가 아니네, 네가 만들어서. 하하하하. 바늘이 문제니? 바늘이 좀 커서 그런 것 같다. 바늘 바꿔, 그럼. 네, 형님. 벗겨지잖아. 15호 정도면 될 것 같애. 가자!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낙새끼 핫도그엔 똘리오입니다. 아, 오전부터 비가 계속 내려서 날씨가 흐린데. 그래갖고, 출조를 못 나가고. 네, 오늘은 지난번에 출조나갔다가 성게가 좀 남았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냉동시켰다가 오늘 투자도 다리 밑으로 돌돈 낚시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사용할 로드는 JW 피칭의 서프윗 550입니다. 닐은 시마노 액회 1120이고요. 라인은 썬라인 퀸스타 16호 65봉돌 한쪽은 와이어 캐브라 3단차 바늘에 성게를 뽑았고 한쪽은 대친뿔소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치대는 아징공망의 티탄64 거치대 되겠습니다. 네잉보. 제가 해본 결과 이 서프윗 550이 제일 그 구현력이 좋아요. 초리때만 뚝빛 뚫어지는 게 아니고 쫘악! 그래서 또 꽂을 때 이쁘게 많이 꽂더라고요.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캡 나스에게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끝까지 한combo 건네고 나면 돼, 근데 다시 선을 건네면 또 와. 또 10%를 줄게. 응. 오, 성게. 오, 그래, 성게. 오. 우와, 성게, 성게. 오, 성게. 오, 그래. 그래, 그래. 계속하라. 우와, 성게, 성게, 성게. 성게 먹는 애가 있다고? 성게. 에이. 아, 네. 야, 성게로 씹으래 입질이 한 번도 없었거든, 저거 보인께서. 내가 여태까지 하는 거. 나, 대박. 겁나 많이 식달아. 성게도 겁나 잘 나왔어. 야, 오늘 뭐 잡을 것 같은데, 이거. 어, 어. 어, 가자. 그래. 자가 이렇게 안 가야지.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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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가 이렇게 치지 말고 가도가, 이 씨. 으아아아. 씨, 왔다. 됐어. 왔다. 됐어, 걸렸어. 왔어. 진짜 걸렸어. 으아, 기다.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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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걸렸대, 걸렸대, 걸렸대. 으아. 잡아내자. 성게로 씹으바 여기. 성게로. 모자야. 어, 오 씨, 모자. 야, 어떻게, 택시 없는데. 드룩봉 되겠니? 야. 어떻게, 어떻게,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어떻게, 갖고 올까, 차에서? 아니, 그런 건 너무 늦는데. 진짜, 야, 이거 왔어. 드룩봉 잘해야 된다, 이. 와, 크다. 코, 코.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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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우와, 오, 짜다. 오, 짜다. 어떡해, 어떡해, 드룩봉. 어, 드룩봉 해라. 잘해라. 넌 이만 개망이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냐. 어떡하냐. 어떡하냐, 내가 답을 어떡해. 오., 오, 잡았다,잡아 자겠다. 왔다, 왔다. 저거 잡어버리자. 다리 밑에서. 야, 드디어 도봄 포인트에서 잡았다. 찌므네. 야, 카메라하고 와, 카메라하고 와. 드 biliyor 잡았습니다. 드디어. 자, 빵 좋습니다. 아, 야, 야, 저기 저 Butler 갖고 왔다. 자, 줄자도 한 번 재자, 사이븐자. 오óc 안 안 될 거 같은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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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바. 빰. ball. 아, 46. 아 중반되네요 기분 좋네요 도보에서 잡아야 해서 기분 좋다 자 오빠들 갈게요 자 파이팅 가옵니다 정확합니다 자 또 잡아 봅시다 오빠들 와 도보에서 나오니까 겁나 기분 좋다 야 이거 뭐 도보에서 잡아야 되지 오늘 당첨되신 분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 쌍포 돌리기에는 좀 그렇고 이번 때 오케이 빨리 뭐해 조심해라 걸렸어 됐어 됐어 저 멍청이야 잡았어 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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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어 오빠들 또 왔어 올려내라 어떻게 날 뜻이 안 갖고 왔는데 야 빨리 도전 박아 박아 빨리 해다 빨리 해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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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더미야 돌더미야 자 가야 올려내라 드롭범 옆으로 우와 우와 사짜다 사짜 고매 받아서 고맙다 성게 먹는 거 봐봐 어 성게 먹는 거 봐봐 계속 빨리 또 던지 가고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40에서 41? 자 가요 뒤에 43 43 43 빨리 하고 던지자 지금 이 때 타이밍인데 물이 잘 가니까 빡빡 바꿨네 자 갑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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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원래 도보권에서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치? 그래야지 이게 원래 추자돈데 내일 새벽 7조라 여기 여기 새벽 7조라구? 여기 새벽 7조라구? 아 놀시간 없습니다 지금 입지로 오면 바로 붙네 너무 매일 자 지라가 43인데 어떻게 430개 없냐 입지로 왔는데 입지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이번 때 또 왔다 성게 네 아 미끼 손질을 못하네 아 오늘 이거 돌돔 나온 거요 시청자 선물로 나갈 거예요 놀라 돌려가지고 이벤트로 할 겁니다 이거 이벤트로 사십하고 사십니다 해녀님이 양도하신 거 아 이거 개빡샌들인데 원래 잘 안 미끄러져 니가 지금 급해서 완전 꼼꼼해졌는데 마음은 급한데 급한데 빨리 발음 가야 되는데 네 네 소울아 한번 갈고 살려주세요 왔다 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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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그래 혹시? 큰 거 같애 커 커 커 어떻게 들어 봉데니? 대 어 어어어어 어 어 오빠가 왔어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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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오늘 무조건 빨리 날 새해 날 새해 텐트 갖고 올까? 어 괜찮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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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범 시나면 또 고기 다 나가는 곳에 빨리 던져야 되는데 알았어 알았어 근데 바늘은 빼야 돼 우리 바늘이 없어요 자, 볼게요 오빠들 가요 이제 오차가 40이 넘는데? 40이 넘어? 40이 넘어? 42.5 42.5 앞에 다 왔고요 42.5 그쵸? 가자 가자 빨리 빨리 던져라 우리 날이다 날 자 일단 던지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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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자 막 갑자기 입지에 팍팍팍 오고나오 자 갑니다 빠지! 똑같이 돼 그렇지 이곳이 바로 추대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라 있어 성대 잘 봐라 그럼 나 위에 갔다 올게 야 또 와서 어머어머 아무 밑에도 못 뽑게 아이고 바쁘다고 오빠들 저 뚫혀 갖고 올게요 야 아직 가지마 아직 가지말라고? 야 야 야 출발하겠다 야 간도하겠다 아 일찍 다 나와야 이제 바쁘다 싶다 오잖아 갔다와 갔다가 내가 가給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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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수락처 가 한 곳으로 간가속으로 한 곳 공간에 서류를 말은 오쨰 안되는데요 뭐 에이거 손바셀바 이랬지만 아이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또보여서 아이고 진짜 힘들었어요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자 다리 밑에 돌돔은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컴백 홈 어 100g 빠져있거든요 가만히있어요 1.5kg 1.3kg 네 1.6kg 여러분 1.3kg이에요 어 100kg Razgampe jar 삼겹살 삼겹살 오쨰야 tumblr T bij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기 더 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간장 사러 가면 내일, 야 내일 김포를 받아도 되잖아. 퀵으로. 된장식을 먹어봤네? 맛있습니다. 교사님과 함께. 트와이스! 펜트의 윤골로의 김포로. 젠장에서 아침녀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